팬분들께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실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형으로 재판 받으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징역 1년 구형 받으셨는데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죽여주세요.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비판하셨는데 왜 직접 하신 건가요? 음주운전을. 죄송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경상 여부는 왜 말씀하신 거예요? 팬분들께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실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업을 위하시습니다. 이 시는 조업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